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2022 스팀 발전 캡스턴 프로젝트 공모전에 그림의 마술사와 무한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융합교육 프로젝트를 설계한 오시언즈 구구팀의 변혜린 이소영, 저는 발표자 이소영입니다. 발표는 배경, 방법,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저희 팀은 융합교육을 주제로 다룬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문서들을 탐색해보았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회, 비전, 추진과제, 교육과정 개발의 지향점 등에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삶과 연계하여 여러 교과의 내용을 통합한 융합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팀의 융합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제작하였던 오징어 게임 많이들 알고 계실까요? 네, 오징어 게임은 ME상에서 특수시각 효과상을 비롯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미술감독은 위로식 복도 세트장이 파나가 애셔의 작품을 오마주해 만든 공간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애셔의 작품 상대선과 계단의 칩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애셔는 그리는 손, 상승과 하강, 순환과 같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된 작품을 제작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애셔의 작품은 예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동시에 수학적으로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으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예술과 수학을 융합한 이러한 애셔의 모든 요소들이 융합교육의 소재로서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점들에서 영감을 얻은 그림의 마술사와 무한의 공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애셔의 작품을 기반으로 예술과 수학을 융합한 교육 프로젝트를 설계하기 위해 우선 교육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관련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보았고 도형과 추상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며 사회와의 심층적인 연계는 배제되는 중학교 과정이 적절함을 확인하였으며 중학생을 본 프로젝트의 교육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는 켈러의 동기 설계 이론과 메릴의 교수 전략 E 수준을 활용해 프로그램의 짜임새를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상 세부적인 활용 내용은 보고서와 발표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설계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한 교육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차시의 45분 총 4차시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개발하였으며 각 차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차시는 4D 프레임 교구 이해 활동입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관을 다룬 후 애셔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선행합니다. 애셔의 작품을 통해 점선 면의 기본 조형 요소를 알아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 4D 프레임 교구를 직접 만져보면서 조형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2차시부터는 본격적으로 4D 프레임 조형 활동이 시작됩니다. 애셔의 작품 중 착시 현상을 다루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 설명과 미디어를 통해 착시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영상에서 보았던 입체 착시 구조물을 조별로 직접 제작하여 봄으로써 협동 능력과 행위 조체성을 기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제작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4D 프레임과 보조 인쇄 도안을 비롯한 준비물을 준비한 후 다음과 같은 제작 순서를 통해 최종 결과물 영상에서 보이는 착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3차시는 테슬레이션을 이해하는 활동입니다. 테슬레이션은 같은 모양의 조각들을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늘어놓아 평면이나 공간을 덮는 것인데요. 역시 애셔의 작품을 통해 도형의 성질과 테슬레이션의 개념에 대해 이해한 후 사전 학습 활동과 실제 4D 프레임 창작 활동을 통해 테슬레이션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3차시의 제작 준비물은 사전 활동지와 4D 프레임이며 오른쪽에 보이는 애셔의 도마뱀 작품에서 나타나는 테슬레이션을 제작하게 됩니다. 제작 순서와 제작 결과물입니다. 마지막 4차시에는 직접 조별 작품을 구상해 만들어보는 활동인 우리만의 작품 만들기 시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전에 과제로 부여했던 주제와 기반 도형을 확정하게 되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지 설계하여 직접 4D 프레임을 사용해 제작한 후 동료 학습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시 작품 제작 과정과 결과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저희 팀이 제작한 그림의 마술사와 무한의 공간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비형식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스팀 융합 교육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차시 4D 프레임이 활용되며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평면 공간과 입체 공간까지도 예술로 표현하는 예시의 작품을 주제로 하여 수상적인 개념을 다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예술 작품 소재를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중학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원래는 딱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학년도 정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 과정 성취 기준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들을 좀 보면서 특히 수학교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가장 베스트는 중학교 3학년 즉 도형에 대한 닮음이라든지 삼각비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적합하지만 교사들이 조금 더 추가 자료를 준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용을 조정한다면 사실은 중학교 1, 2학년들도 충분히 다를 수 있는 정도의 도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중학생 전체를 학습 대상으로 하였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최적의 학습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발표 자료에서 중학교 수학 성취 기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취 기준 중에서 삼각비라든가 산출물 삼각비나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두 변, 삼각형 세 변 간의 길이 관계 같은 것을 다루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3차 10대 활동을 생각했던 테셀레이션 작품을 제작할 때 어떤 면들이 닿아야 어떤 식으로 닿아야 잘 들어맞는다든지 아니면 각도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잘 들어맞는다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특히 저희의 작품에서도 삼각형이 많이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빛 이런 부분이랑 저희의 작품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테셀레이션 리시를 보면 테셀레이션 같으면 뭐 평행이도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4D 프레임으로 이런 테셀레이션 산출물을 제작하는 것과 이런 평행동이나 회전이 죄송합니다. 심사위원님 지금 목소리가 끊겨서 질문을 다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지금은 잘 들리나요? 테셀레이션 산출물 예시들을 보면서 든 질문입니다. 테셀레이션 같으면 평행이동이나 회전이동,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4D 프레임으로 이와 같은 산출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평행이동이나 회전이동, 대칭이동 같은 개념을 적용하거나 또는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활동지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런 종이활동지에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서 도마벤 작품을 구성할 수 있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그런 평행이동, 회전, 대칭 이런 개념들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상활동지를 요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착시 구조에서는 약간 입체적인 그런 작품이 나왔는데요. 혹시 테셀레이션에서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 테셀레이션 같은 것은 구현해볼 그런 계획은 없나요? 아, 네. 학생들의 뭔가 수준이나 이해 정도가 바탕이 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제로 테셀레이션 작품을 4D 프레임으로 제작을 해봤을 때 45분 내에 이게 생각보다 빠듯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해봤는데도 그래서 일단은 평면으로 넣었고요. 학교나 교사들의 재량에 따라 입체 테셀레이션도 저희는 가능하다고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준비하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 전합니다.